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커서 자발적 리콜이 된 미국 엘러 간사의 유방 보형물 수입 물량이 기존에 알려진 3만여 개가 아닌 11만 7천여 개로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국 엘러 간사의 회수 계획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회수 대상인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의 전체 수입량은 30개 모델 11만 7천여 개로 현재 재고로 파악된 3천여 개를 제외한 11만 4천여 개가 시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은 2007년 처음 허가된 뒤 2018년까지 엘러 간에 포함한 6개 회사 21만 3천여 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최도자 의원이 질의해 몇 명이 몇 개를 시술받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